도도님이 밸런스 게임 하고 싶다고 귀현이 5살 때 귀현이 5명 귀현이 5살 때 귀현이 5명 귀현이 5살 5살이면 내가 무시하지 은혁 5명 대 은혁 5살 은혁 5명 은혁 5살은 감당이 안 될 거야 은혁이 요새 이제 정신 차린 거지 근데 은혁이는 괜찮다 귀현 5명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난 귀현 5살 할게요 귀현이 5살 때 이 녀석 술 못하게 내가 진짜 호되게 그냥 홍구녕을 내서 가르칠 거야 술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칠 거야 희철이 5명 대 김희철이 5살 그러니까 귀현이도 그렇고 희철이도 그렇고 그냥 5살로 할게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알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콱 잡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술 못 마시게 그냥 술 취한 이동에 대해 술 취한 귀현 술 취한 것 같으면 다 훈으로 맞아야 돼 술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밸런스 게임 하라고요? 뭐 줘봐요 네 갑자기 제이아이 님이 왜 앞치마 안 입고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가 뭐 그냥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왜 화냈어요 물어본 것도 물어보고 그때 선생님 얘기할 때 자고 친구랑 떠들고 뭐 딴 거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또 물어봐 그러면 혼나요 안 혼나요? 혼나는 거다 자아 거다 만나요 OK 질문 한